첫번째 게임 출발 강한 탑스팬 고루제 서비스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고민서의 서비스 이번엔 백핸드가 이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스코어는 2대1 강한 탑스팬 길어스 받는 플릭 베이갑선 잘 받아쳤구요 마탑스팬 하지만 길어스 직선쪽 뽑아내 백핸드 채어링 이후에 포핸드 오민서의 서비스 레시였습니다 강한 탑스팬 무리하게 하거든요 번호진의 2점 리드 잘 받아냅니다 번호진 백핸드 받아내지 못 자기가 자기 신체를 많이 뛰면서 몸을 풀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오민서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 백핸드 잘 받아냈고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강한 공격 다시한번 받아냈고 스매시 고노진의 서비스 짧게 고노진의 서비스 자 리시브되지 못합니다 고노진의 서비스 오민서의 서비스 백핸드 잘 받았구요 직선 받아치면 오민서의 서비스 게임 포인트까지 한점을 남겨놓고 있는 고노진 선수입니다 탭스피드 고노진의 게임 포인트 네트 맞고 넘어옵니다 10대 8 직선쪽 고노진입니다 깊게 잘 받았고 직선 뽑아냅니다 이번엔 백핸드 초반 리드를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민서 선수 짧은 리시브 리드 코스 하지만 다시한번 오민서의 서비스 이번엔 네트 맞음 범시를 줄일 필요가 있는 오민서 다나나 플링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다시한번 강하게 맞탑스피 받아쳐봅니다 스코어는 2대0 레드 레드 두 고노진의 두점 리드 자 네트 맞고 강한탑스피 맞받아 오민서의 긴 서비스 였구요 4대1 이번엔 길리 시브 탁스피 권우진의 서비스 오민서의 댁 Yarov 탁스피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나 플릭 브라이틱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권우진 오민서의 서비스 다시한번 이댈 코스에 사듬으면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그 자 직선 코스 따라가면서 받았어요 그 하지만 길게 달아놔야하는 권우진 자 하나하나 플릭 대각선 자 에블리시 빠르게 따 하나하나 플릭 이후에 받아내지 못하 짧게 났어요 직선 따라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을텐데요 자 에블리시 탑스피먼저 서울라 봅니다만 모민선의 서비스 바로 공격 대각선 짧게 빈공간 결국 따라가 스코어 2대0으로 달아나는 안산시청이 될지요 제1 권우진의 서비스 짧은 리시브 받아내면서 대각선 스코어는 1대0 자 이번에는 백핸드 백핸드 처리 호핸드로 전환합니다 뚫어냅니다 모민선의 서비스 긴 서비스 이후에 탑스픈로 마무리를 짓는 오민선의 바나나 플릭이 벗어나 바나나 플릭이 벗어나 깊은 코스 마탑스피 바나나 플릭이 네트에 걸리면 바나나 플릭이 벗어나기 때문에 전환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바나나 플릭이 벗어나기 두 점 뒤져있는 권우진입니다 짧게 대각선 깊은 코스 받아쳤고 직선으로 뽑아주는 코어 엔드스 기를 탑니다 6대3 5대3 5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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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넘겼고요 백핸드 처리 백핸드 탑스피 마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렛 렛 9대5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오민서 백핸드 강하게 자 바나나 플릭이 케이 벗어나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